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 보곰 7장 20절에 나옵니다. 더 이상은 소질 수 없어 소질도 아닌 거야 예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치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러 보냄을 받은 사역자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행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결의식 차원을 넘어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계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푼 이유를 여기 설명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했던 것이죠.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대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느님께서 미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입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노라 하니라.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결과는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는 거죠. 오직 바리세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게 한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작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7장 20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은 후였으며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소경을 보기하고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등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는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그 후에 그런 예수님의 행적이 유대 지방과 사방에 두루 소문이 퍼진 이유였습니다. 이 질문을 할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결국 이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며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오 자기보다 먼저 계신 이라고 말은 하였지만 정작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믿었다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개같이 내리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개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당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개같이 형체로 하늘에서 임하신 걸까요? 실제 비둘개 그 비둘개가 정말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말에는 뜻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라고 하신 말씀에서 형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형체란 몸, 곧 물군의 생김새와 바탕이 되는 몸을 뜻하는 것이죠. 형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보면 성령이 형체로 오신다는 말씀은 10편 139편 15절 16절을 말씀해보면 형체에 대한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엄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체는 곧 형질이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육체를 뜻하는 것이죠.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종의 형체 실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도 보면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형체로라는 말씀 역시 성령도 육체를 잃고 육체를 잃고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오.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둘기같이라는 말씀 속에 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비둘기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둘기일까요?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비둘기같이란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실상이 될 예언을 말씀하신 거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비행기가 개발돼서 비행기를 타고 왕래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때가 되어야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가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전체를 통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말씀도 10편 55편 6절 8절을 보면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에 비유하신 거죠.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그하리로다. 내가 편한 채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결국 이 말씀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비행기가 개발되는 거죠. 비행기가 개발되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약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도 이 말씀들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0년이 흘려하고 그때가 이제 실상으로 도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1세기 이때 전 우주의 7제 날이 도래했을지라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신 말씀 속에는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예언을 감춰두신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하신 말씀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소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성령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때도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3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셨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다 하냐는 거죠. 그들은 눈을 감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실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에 임한 그 성령님의 그 현상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혼 육을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각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 성경을 통으로 보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실 때 진리의 성령이 실상 오실 때 영혼한 복음인 세원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않은 자는 복이 또다 하신 말씀에 실족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실족해 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러 제자들을 보내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시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또다 라고 말이죠. 실족하다는 말의 뜻은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 짐성을 사랑하는 올감이 올무 덫 함정.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 죄를 짓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믿음대로 행치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실족하게 됩니다. 결국 실족이란 말 속에는 2000년 동안 일어나 현상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9장 33절에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복걸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대로 진실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족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실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답부터 말한다면 영원한 영벌 지옥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지부터 성경 속에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밤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그 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래 있는 것을 두고 밤이라고 하신 거죠.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을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입으로는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일생 속고 종교인 생활하는 교인들을 두고 밤에 다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단 한 줄도 모르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자기 마음에 드는 구질만 뽑아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로서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일곱 귀신,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입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자들이죠. 요한봉은 10장 10절에서 이들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신, 교인들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죠. 모두 육에 속한 자들로서 포도주, 곧 예수 이름 때문에 취해서 일생 교인들을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요한봉은 16장 1절 3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종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실상이 된 것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13년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만세전에 감춰주신 하느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인이 사이비니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핏밖에서 오게 가둔 일이 바로 이 말씀이 실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칭 기독교인, 자칭 목사들이 한 짓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분명히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실상으로 육체를 잇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또한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대로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실족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를 알지 못한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밤에 속한 상태 영속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 허안같이 깜깜한 어둠의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게시된 믿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영적으로 실족해하는 자들을 두고 게시록 3장 1절에서는 살았다는 예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예수 이름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현재 천주교 기독교가 이런 신상인 줄 누가 믿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실족하는 자를 두고 잠은 9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떡 이야기가 떡 이야기일까요? 물이 물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실족한 자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음부 살아서 이미 지옥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에 속한 말로 관계시켜 설거하는 자들은 교인을 영적으로 죽이는 영혼 살인자들이며 육체가 죽어서는 본부 곧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질하는 자이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족해하는 자이며 교인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부자들이죠.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일생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온갖 봉사 헌신을 했을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한 영벌 지옥에 갈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육체가 살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족에서 벗어나는 길도 이미 우리에게 닿아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거복음 9장 42절 49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소자 중 하늘을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나 찍어버리라 불그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약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죽으면 육체가 다 썩는데 영생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두 손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은 육체가 살아서 가는 거죠. 육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발을 찍어버리시라도 지옥불에 빠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가라는 본멘의 말씀인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실죽해하는 제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지 않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영생을 말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죠. 영생을 말하지 않는 목사 사제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생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도 무익한 종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대적자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의 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저희는 영보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문자적으로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순종시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런 숱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다. 이들을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늘 말하는 자들이죠. 바로 예수 이름으로 실족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 말하지 않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내 옳은 눈이 옳은 손이 너를 실족해하거든 빼어버리고 찍어버렸으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실족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옳은 눈 옳은 손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옳은 눈 옳은 손 누구를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성경과 다른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들이 설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귀신의 초선 거죠. 그런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성경이 모든 것을 잘해 가둬둔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회복시키는 일을 실상으로 이미 13년째 하고 계십니다. 은혜력교의 신옥주 목사님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실상으로 육세를 입고 오셔서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다고 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실죽해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셔서 너무나 정확 묘약하게 분별하시고 이미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림 당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했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말씀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복세 삶 진리를 모를 때 삶일 때는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주인인 채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고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즉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육체가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실상으로 오셔야만 히브리스 9장 8절에서 10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에 예쁘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실상을 이루셔야만 예수 이름으로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실족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 영벌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실상이 되어 성령이 하늘에서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진리의 성령께서 육체를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내려오시는데 언제요? 비둘기같이 즉 비행기가 개발되어서 날아다니던 이때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 22세기 이때 진리의 성령께서 실상이 되어 오신다는 말씀을 담고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하늘로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니 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께서 전대미운의 새 언양의 영원한 복음으로 성경적인 온전한 개혁을 13년째 실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실족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유익이라 하신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적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야만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정로로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진실로 성부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언제나 믿음이 이제야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의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이신 영생을 이룰 자들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을 13년째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이렇게 반드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